무작위 무작위부작 전타 벤 아이 똥 무작위 나왔소 마스스톤 피어진 짐깨 힘들다 가지 덕분에 알만한가 어 엘로월드 엘로월드 쓸 뭐 있을텐데 흑우 부정 흐의 쑤 AAA 아이씨 수고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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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떼기네 나의 타락소가 왜 자꾸 나와 2번 타락하지 바리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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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ared 바리케이드 바리 resurrected 바리 km 깡깡깡 보건가 갓 갓 갓 갓 갓 갓 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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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영방어도를 얻습니다. 이상한 거 만났어. 타라가나도... 바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허란 정도면 땡큐지. 진성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권. 위압. 강화. 강화할 것도 딱히 없어짐. 물론 강화. 나를 하면 좋지만... 음. 응. 굿. 굿. 안 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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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뜨뜨뜨뜬 뜨뜨뜨뜨뜨뜬 오호호호호 찹찹 휘둘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때로는 포기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절대로 포기해라 머미솜 바리케이드 닐리 두개 먹으면 어떻게 되지? 어? 내 꼬로미 연막탄 왜 자꾸 나와 연막탄 왜 자꾸 나와 내가 연막 쓸 일이 있나 쓸거면 쟤네들이 연막 써야지 이대로 심장을 가도 때려잡지 않을까 이대로 심장을 가도 때려잡지 않을까 보스 유부를 쓰네코 나왔으면 좋겠다고 보스 유부를 쓰네코 나왔으면 좋겠다 보스 유부를 쓰네코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트라이언 찰떡 어어 칼 왜 필요함? 그냥 그냥.. 냅다 박으면 죽는데.. 쾅.. 어떻게 이 카드 이름이.. 몸통 박치기지? 쾅.. 교훈 강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격 교훈.. 아하 탈바꼬미 쟤 필요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해버린걸. 마리케이드 살려줘. 안 돼. 아이고 돼. 돼. 여기도 타락 저기도 타락. 어? 이 시드 병타락 나오는 시드는 가지는 없지만. 가지는 없어도 되지. 가지는 거들 뿐. 병타락 마리오 보면. 클각이지. 아니. 타락을 두개나 줘. 얼마나 타락한거야. 모럴 해저드. 전경기. 웬.. 전경기. 캐틀벨. 캐틀벨. 캐틀벨 빨리 줬으면은. 운동 열심히 했을텐데. 아무리 일막복스러지만. 이게 밸류다. 최애틀. 신중심심심심심할 테라스트. 계속 배고生 То. 진벨지. 한 벨고. 염주 캘리퍼스 귀양거 주셨네 귀양거 주셨네 귀양거 주셨네 귀양고 주셨네 귀양고 주셨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한 상대였다. 영영영 이런 역시 달팽이야 그냥은 보내주지 않는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봄바 플러스가 뽑을 덤이 없네. 타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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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타락하는 보일러 카카오디가 카카오디가 호기심 천국 호기심 천국 제작에 봤습니다. 당신은 껌을 준비합니다. 버블검 병 타락이라 타락이 필요가 없어. 저주 안 지웠네. 저주 하나 들고 가지 뭐. 저주 승률 조작. 슬레이 더 스파이어의 놀라운 사실. 모든 20승선 클리어 덱에. 등반자의 골칫거리가 있었다는 사실. 사기 카드인게 분명하다. 어떻게 한 덱도 빠짐없이 클리어 한 덱에 다 들어갔겠어. 개사기 카드인 듯. 죽은 덱? 죽은 덱에 날 게 뭐야. 나약한 덱이다. 누르면 카드가 나온다. 생선이네 이거. 지는 거 아냐? 지겠는데? 심장 좀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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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심장 너무 세네 아니 자기가 글쎄 천하무적이래 천하무적 천하부적 아 천상에 적이 있다는 뜻이구나 천하부적이에요 대학원 오지마 세우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잘하는게 아니라 치트입니다 치트다 치트다 치트 어우야 심장 호덕세 이걸 가마솥시 캐리어네 치트다 치트다 치트 치트다 치트다 치트